오늘 소개할 영화는요 2004년부터 15년간 연재했던 명장 만화죠 레전드 시리즈의 최종장 눈 온 더 파이널 함께 보시죠 하늘에서 온 사람들 즉 천인에 의해 지배당하는 에도 사무라의 긴 토키 일행이 에도의 한 터미널에 등장합니다 이 터미널에는요 별이 생명력이 되는 에너지 알타나를 이용해서 불로불사의 마인 우츠로를 부활시키려는 악당들이 있습니다 새 사무라이의 목표는 이 부활을 막아내는 건데요 아예 몸을 하고 실험관에 있던 우츠로가 부활에 성공합니다 그냥 나쁜 놈인 줄만 알았던 우츠로가 새 사무라이의 스승이었다뇨 부활한 우츠로를 막기 위해 모인 이들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 은혼 시리즈 극장판 은혼 더 파이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